와 싸움은 개... 호카계들이 다 이기고 아 분신들이야? 대박이네 싸움은 호카계들이 다 이기고 임주력이 손도 안되고 그냥 구슬 하나에 다 쓸어버렸네 결국 미나토 센세 무슨 토끼세요? 머리 토끼 같네 이건 인정 이건 씹인정 이건 진짜 인정 진짜 미나토는 진짜 맨날 없어가지고 문제야 어? 어 반박불가만 얘기한다 그래도 진짜 미나토가 아들 하나는 잘 뒀어 다 용서할 수 있어 마치 이방원이 세종을 낳은 걸 어 진짜 예시를 들자면 미나토는 나루토 나와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야 진짜로 자식 잘 키웠습니다 아 키운 건 없지 혼자 잘 컸어 진짜 잘 나왔죠 아들 나루토가 카카시 힐링해줘 다시 일으켜세워 아버지도 일으켜세워 미나토가 각성한 상태에서 배틀한다 오케이 이제 이건 바로 갑시다 미나토 가야죠 와 달러 역시 미나토 달러 미나토 진짜 좋은 게 봐봐 각 꽂히게 할 필요가 없어 여보세요 좀 맞아주세요 이거 봐 이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지가 왔다갔다 버린다고 이게 어 오 어 와 와 지리네 어 뭐야 잡기를 눌렀는데 나선한이 나간 것 같은데 방금 어 그러네 잡기가 나서나니야 와 이거 뭐지 미나토 잡기가 나서나니야 그 어 아 그러네 이게 인술이네 인술이 이렇게 바뀌었고 나서나니 쓰려면 잡기를 눌러야돼 아 나루토 작가가 미나토한테 새로운 기술을 넣어주면서도 나서나니 쓰게끔 하려는 그 의지가 전해진다 미나토 아이시때루 작가가 많이 좋아하는게 느껴지네요 아 오이 안써져 그렇다면은 나루토로 오이 쓰자 나루토 각성 가서 오이 쓰자 아 이거 각성 상태네 안가지네 각성 안가지고요 맞아줘 가자 가자 깔끔했어 근데 이게 기술 다 보면서 게임하니까 좀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기술은 어느정도 보려고 하고 안되면은 제가 대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뭐야 아 이대로 끝이야 아 냥냥님 별풍선한게 고맙습니다 어 이번 배틀 평가 뭐 이런것도 있다 와 컨티뉴은 S고 어 체력이 C고 랭크가 비고 어 백간지님 중계방에서 별풍선한게 고맙습니다 원탑팽기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다섯개 고맙습니다 총좀 싸봄님 별풍선한게 팬클럭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눈물나는게 진짜 어떤 날은 여러분들 지금 팬가입하잖아 별풍선 한개로 지금 근데 지금 어떤 날은 그냥 하루 별풍받은 그 금액보다 지금 팬가입한 한개 팬가입한거 그게 오늘 더 많아 오늘 어 벌이가 어 진짜 오늘같은 날 없다 하루에 뭐 심할때도 진짜 뭐 100원 200원도 버니까 어 오늘 진짜 눈물나네요 어 진짜야 나 뭐 2,30명밖에 안돼 나는 평소시청자라 마다라의 의도 미래를 걸고 이거 먼저 해야겠죠 여기서 길이 있으니까 어 아 마다라의 외도라니 어 3,2,1 어 삥 뭐야 삥님 별풍선 한개 팬클럭가입 어 갑자기 왜이러니 고맙습니다 5053님 스나우님 암살곰님 제가 놓치신 분 없죠 한개 감사합니다 어 삐망님 중계방에서 아 물컥물컥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중계방에서 스티커 한개 삥 삐망님 감사하구요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동대문 순돌이님 고맙습니다 펜클럭 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태익님 별풍선 한개 팬클럭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마다라의 외도가 근데 맞는 표현 같긴 해 어느정도는 어 지금 뭐 사실 개입해서 얘한테 도와주는게 아니잖아 뭐 둘이 딴 데 가서 뭐 이제 그 어 밖에 가가지고 이제 외도죠 어 추위 시장님 스티커 아 별풍선 한개 팬클럭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대의 싸움 볼트 볼트님 팬클럭가입 고맙습니다 그냥 너네 둘 중에 한 명 뒤져라 진짜 아 언제까지 칼부림 날래 진짜 어 아 이거 저거다 목둔 쓸 생각인가 본데 아 아니다 널 빌린다는게 얘를 못가게 막는다는 거네요 어 조졌구요 납치 조졌구요 마다라를 격파하라 인수 3번 맞춘나 공격을 25연반에 맞춰 5위로 끝을 낸다 오케이 자 시작했어 인수 3번 맞춰야 되니까 어 어 맞아주시네요 방어모드였는데 어 맞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맞아주시구요 한 번에 클리어 완료 감사합니다 이제 25연타 해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야 근접 왜이렇게 세 아 B연타 되네 아 이거 25연타 하려면은 프리검으로 해야되나 어 어 야 너 들어와봐라 기분 나빠 이씨 너만 반격힐 수 있잖아 들어와봐 이 자식아 어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어 야 이걸 간다 선법 나무의술 진수 전수 정상 화불 응당 저거는 저딴 일은 말고 고무고무너 피스톨가 났다 어 어 어 어 어 존 어어 엉 흠 야하게 공데 진짜 하시라마 못죽여서 안달이 natives 아 냥냥님 한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주? 신주가 뭐지? 신인가? 아 와 이거 교회 많이 다녔네 나루토 작가 교회 많이 다녔어 선악가들이 보존다 어 그리고 카구야의 아카고는 생기고 자쿠라의 이름으로 아카고의 이름은 오우츠츠키 하고롬 오우츠츠키 하고롬 오우츠츠키 하고롬 오우츠키 하고롬 오우츠키 하고롬 아니 설명해줘 오우츠키 하고롬 오우츠키 하고롬 우와 기승전결 논리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 지 오 지... 뭐라고 해야돼 걔 지이이이 개략을 얘기하네 개사이비네 오우 진짜 와 갑자기 꺼내는거 봐 와 처음부터 지 얘기 안하고 오우츠키 하고 와 약파는 거 진짜 고도의 약팔기인데 이거 내 인생이다 참결하지 말라 또 안 끝났지 너네둘이? 어 좀 제발 둘 중에 한명 뒤져라 진짜 좀 뒤져 둘 중에 한명 언제까지 싸워 한 20년 싸워 얘네는 아 그래도 A줬으니까 용서해 A주면 용서할 수 있어 자 마음의 구멍을 채워주는 것 미래를 걸고 자 들어갑시다 어 이거는 꽤 긴 스토리가 되겠는데 어 우와 상정 플래시가 30분이야 꽤 긴데 이거 어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왼쪽 아래 있는 조만문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있는 좋아요 반드시 어 1편 또 눌러주시구요 이게 약간 메인 같다 아빠 어 이때까지 민.. 어? 나루토가 더 힘줬잖아 다 또 왜이렇게 또 침몰하려 그래 이 새끼 죽여버릴거야 와 진정한 진정한 정말 혀를 잘라버려야되는 말이다 어 그.. 그거를 아빠들 앞에서 말하고 있어 어 초긍정 어 오 오 오비토를 격파하라 사스케 인술 한번 히트하기 공격은 25연발 합체 5위 아아아아아 어 요것도 관심있네요 제가 어 합체 5위 어 오 야아 오비토 보조 와 야 오비토가 좀 사기인데 캐릭터가 이거 오 와아아아아아 아야 바꿔 바꿔 어 아 야 사스켄 너무 빨라서 얘를 넘어가버리네 가자아 으아 으아 하 좋았어 안주 깎았어 크로즈아 아 어 나 개 집중했어 나 자 됐어 차크라 채우고 바꾼 터치 염둔 카구츠치다 이 자식아 임마 일어나 어 염둔 카구 아아 어 안되네 염둔 카구츠치 잡 간다아 간다아 어 이거 진짜 멋있게 한번 넣어야겠다 이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 아 아아 이거 들어올거 같으면서 안들어와 반격기 썼는데 사스케 사스케한테는 안맞아주고싶은가봐 어 어 엘다아 와 와 진짜 어 개쎄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야 뭐야 아 야 야 저거에 죽으면 어떡하니? 아니 합동호의 못썼는데 어 아 이런 저거에 죽으면 어떡해 인주력 맞아 이거? 나는 또 방송이니까 다 보여주려고 하나하나씩 보여준건데 저거에 끝난 애가 아니야 근데 2차전 있어 딱봐도 아 어 미친 어 이제 신미 조종하는거야? 어우 저게 뭐야 무슨 혀야? 어 무슨 돌기야 뭐야 quais 이 Gregory 도 도 았 아 이 이 과 골고루!